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인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유 권동호님, 정말 궁금하셨나 봐요. 군 동기랑 너무 닮아서 그런데 혹시 나주에서 군생활 하셨는지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나주에는 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31사단 신병교육대를 수료하긴 했어요. 그리고 수료하자마자 자대 배치를 국군통신사령부 60통신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 근무를 했고요. 국방부 근무하던 도중에 장교시험 합격해서 정훈사관 19기로 임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주에서는 근무한 적이 없네요. 제가 전국을 다 다녀봤습니다만 나주는 간 적이 없습니다. 답이 되셨는지요? 자, 오밤중인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림수왕님 오셨네요. 룰루랄라 루후님, 애기손님, 장고님 오셨습니다. 박자녀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안 써야죠.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참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낮에도 열받는 일이 있었고 들어오자마자 글쎄 우리 고생담 얘기를 하겠다는데 뭐 그거 가지고 자기연민? 참. 90년도생이 뭘 안다고 자기연민이 있다는 소리를 할까요? 솔직히 개소리 같은데 자기연민이라 내가 그렇게 불쌍하게 보입니까? 90년도생들이 아니 70년대생들이 불쌍하게 보여요? 참 황당하네요. 전 자기 세대에 대해서 자기 세대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90년대생 글쎄 90년대생들은 맨날 취업 안 된다고 이렇게 울고 불고 땡깡 쓰고 하지 않았나요? 우리 좀 봐달라고 그런데 지금 90년대생들은 우리 좀 취업시켜주세요라고 땡깡 부릴 말 땡깡을 부릴 수나 있죠. 왜? 회사는 있으니까. 우리는 회사가 없어졌어.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참. 맞춰보니가 없네요. 자, 이 얘기가 자꾸 옆으로 새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진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박은정 후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이 박은정의 국회 진출을 막아라 정치검찰 총력전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박은정 후보는 얼마 전까지 현직 검사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차장급 이상의 직위에 머물렀어야 하나 단지 추미애 장관이 있을 때 법무부 감찰 과장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윤석열한테 찍혔죠. 즉 윤석열을 감찰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윤석열 감찰당할 만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은 여러분도 지금 생생활 기억하실 겁니다. 고발 사주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동훈 이동재 사이에 검언유착 사건을 은폐하는 데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이고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의 위증 교사 사건 이 사건을 은폐하는 데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동시에 판사들한테 압력을 넣기 위해서 판사의 뒷조사를 했다라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역시 윤석열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감찰을 했다는 이유로 박은정 검사는 지금까지 모진 고통을 받았습니다. 검찰 내에서 거의 왕따를 당했는데 여러분 제가 왕따 얘기할 때마다 늘 사용하는 주제가 있죠. 뭔가요? 예 글놀이입니다. 글놀이에서 보면 연진이가 어지간히 괴롭히죠. 연진이가 송혜교를 무척 괴롭히죠. 담배빵 하기도 하고 고데기로 가서 지지기도 하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죠. 검사들이 이른바 정치 검사들이 박은정을 괴롭히는 방식도 대단히 비슷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담배빵을 누르치는 않았으나 그보다 더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거죠. 박은정 옆에 가면 무슨 더러운 것이라도 묻을 것처럼 점심시간에 박은정 주의만 빙 둘러서 빈자리게 했다고 합니다. 왜? 구내식당 같은 데 있잖아. 그런 데 가면은.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러는데 박은정 주의만 이렇게 피한대. 박은정만 그런 게 아니라 임은정 검사도 똑같이 당한다고 그러죠. 심지어 임은정 검사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이렇게 꾹 누르면 뒤에서 따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질 정도라고 하죠. 자, 그렇게 괴롭혔던 박은정 검사가 검찰 조직을 나서자마자 국회에 진출하게 생겼어. 비례대표 1번! 지금 같은 상황이면요. 앞으로 며칠 지나지 않으면 박은정은 국회의원이 될 겁니다. 윤석열 검찰, 한동훈 검찰 아니 정치검살들 입장에서는 꿈에 나올까 겁나는 엄청난 악몽인 거죠. 그래서 지금 박은정을 어떻게든 간에 끌어내리기 위해서 자빠뜨리기 위해서 온갖 은혜를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 박은정 검사를 위한 변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나름 변론을 준비를 했습니다. 윤석열의 치부를 가장 잘 아는 박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예요. 엊그저께 보도죠. 조국당 비례 1번 박은정 10달 만에 재산 41억 증가 동아일보 보도였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다단계 수사 1조 원대 사기 사건 변호를 맡아서 재산이 41억이나 증가했다. 또 엊그저는 보니까 22억이라고 돼 있더만 41억이래? 참, 얼처구나. 얼처구니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조선일보는 뭐라고 보도를 하느냐 박은정 남편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22억 받고 업체 변호 그 다음에 문대 코인티프 총괄 박은정 남편 2조 원대에서 코인 사기도 수임 이런 기사를 막 냈네요. 자, 이게 둘 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는 이게 전관예우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일단 변론을 맡은 것 그 자체로 전관예우라고 할 수가 있나요? 두 번째 전관예우 지금 박은정 검사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기본적으로 전관예우가 뭔지조차 모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관예우라고요?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런 걸 보고 쥐뿔도 모르는 게 기사 쓴다고 개질랄 떤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관예우는 뭐냐? 전관 내가 퇴직해가지고 이제 변호사가 됐어. 얼마 전까지 검사했어. 그래서 내가 검찰청에 딱 들어가니까 다 내 후배들이야. 그래서 선배의 검사니까 선배 검사가 맡은 사건을 내가 살살 처리해 준다. 이게 전관예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관예우를 받으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적어도 검사들 내부에서 나쁜 사람이어서는 안 돼. 평판이 나쁜 사람이어서는 안 돼. 저 새끼 저거 말이야 맨날 술 처먹고 와가지고 나 때리고 그랬어. 야 부장검사가 부하검사 때리고 아 자 그런 부장검사가 퇴직을 했어. 그랬는데 그 부장검사 퇴직한 부장검사가 자기가 현직 때 두들겨 패던 후배 검사를 찾아가서 야 이 사건 좀 봐줘 라고 들이밀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사건 봐주실 것 같아? 안 봐줍니다. 즉 전관예우는요 기본적으로 검찰 조직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보세요 박은정 검사 남편은 윤석열 검찰에 찍혀있는 사람이야. 윤석열 검찰에 찍혀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잘 해주지 말라고 아니 박은정 검사 남편 이종궁 변호사의 사건을 잘 처리해줬다가는 해당 검사가 작살날 수가 있어요. 근데 무슨 전관예우를 받는다는 거죠? 자 전관예우는요 몇 가지 몇 가지 그게 있어야 돼요. 아무나 선배 검사라고 해서 아무나 다 잘 봐주는 게 아니고요. 첫째 뭐 내가 잘 아는 검사여야 돼. 퇴임한 변호사와 현직에 있는 검사가 잘 아는 관계여야 돼요. 그래야지 전관예우가 통해요. 그것도 길어봤자 2, 3년 안에 해야 되고 평생에 딱 한두 번밖에 안 통하는 겁니다. 전관예우가 그렇게 많이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자 여하튼 이게 전관예우다.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지금 이종궁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종궁 변호사를 전관예우 해줬다가 현직 검사가 윤석열한테 찍힐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느 미친 검사가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그죠?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동아와 조선일보는 다단계 코인업체 이런 데로부터 거액의 수입료를 받았다.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보실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홍만표라는 사람 혹시 기억하십니까? 검사들의 전관예우 이 전관예우의 상징과 같은 사람이 바로 홍만표죠. 홍만표는 과연 어떤 전관예우를 받았을까요? 지금 마우스가 죽었어요. 네 다시 자 홍만표는 어떤 전관예우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아신가요? 아십니까? 네 홍만표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전관예우를 좀 심하게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약 2, 3년 동안 수십억 혹은 수백억의 수입료를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만표 같은 사람은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당시 수사기획관 이었죠. 대검수사기획관이 홍만표였습니다. 이인규가 대검중수부장 홍만표가 대검중수부 수사기획관 뭐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그 서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라고 지목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 홍만표가 사실 막판에 좀 출세길이 꼬였죠. 검사장에 승진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검사장으로 거의 대우를 못 받다가 그냥 애매하게 퇴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애매하게 출세를 할 것이 너무나도 명백했던 사람인데 애매하게 퇴직을 하게 되니까 검찰에서 이 홍만표를 조직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죠. 홍만표가 수임했다 라고 하면 분명히 분명히 이거 구속이 아니라 징역 수십 년이 나와야 될 사건인데 슬그머니 석방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홍만표만 찾는 일들이 생겼죠. 그러니까 홍만표가 그 당시 돈을 긁어 모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많은 사건이 몰리다 보니까 이 사건 저 사건을 다 맡은 거예요. 홍만표는 돈이나 벌자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온갖 사건을 다 맡습니다. 그리고 맡은 사건들마다 후배 검사들을 찾아가서 일종의 사건 청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된다? 비난 여론이 일기 시작합니다. 너무 심하지 않니? 후배들한테 너무 부담이 돼. 이런 비난들이 쏟아쳐요. 실제로 저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선배들이 전관예우 해달라면서 자꾸 와서 괴롭히는데 너무 부담돼. 해돼도 너무해. 좀 작작하라고 그래. 홍만표라는 이름은 말하진 않는데 좀 작작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여러 번 하는 걸 저도 직접 들었어요. 그 정도로 홍만표는 전관예우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다 홍만표가 크게 탈이 나죠. 이른바 정은호 게이트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홍만표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홍만표가 벌어들인 수익을 보니까 수백억이 넘더라. 수백억이다. 삼백억이다. 온갖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탈세를 했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막 나와요. 그리고 수임계를 쓰지 않고 수임한 사건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결국 홍만표 감옥 가요. 그러다 금방 나오기는 나왔지. 자 이 이후에 홍만표 이후에 검사 그러니까 고위직 검사들한테 나름대로 불문율 이라는 게 생깁니다. 다단계 사건이나 사이비 종교 사건이나 조폭 출신 대기업 관련 사건은 수임하지 마라. 수임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전관예후받을 생각하지 마라. 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직 후배 검사들한테 부담을 준다. 그리고 이런 놈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웬만하면 고위 검사가 그런 것까지 손임해야겠어. 하지마. 그거 아니라도 할 거 많고 뽀대나는 일 많아. 하지마. 라고 했던 겁니다. 다단계 사이비 종교 조폭 이런 사람들 사건 수임은 하지마라는 거야. 그거 아니라도 돈 벌 거 많아. 걔네들 돈 받지마. 라는 거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건은 수임하더라도 전관예후를 못 받는다. 라고 한 겁니다. 이게 불문율이 된 거예요. 검찰들 사회에서 그러니까 전직 검찰 검사 오비들 사이에서 불문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검사장급 이상 혹은 그 이상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사건들은 잘 안 맡아요. 주로 어떤 사건을 많이 맡는다. 대기업 재벌 사건들을 맡습니다. 쌍방울 같은 사건은 좀 예외인데 쌍방울 같은 거는 이미 조폭에서 손 씻은 지 한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맡아준 거고 대부분의 경우는 조폭 관련 사건은 안 맞습니다. 다단계 사건도 안 맡아요. 그다음에 사이비 종교 사건 안 맞습니다. JMS 이런 애들 안 맞는 거야. 그런 사건 괜히 맡아가지고 후배들한테 부담 주고 본인한테 욕이 되고 이런 사건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그는 쪽 사건을 맞게 되면 전관 예우 못 받는다. 이미 자기들 사이에서 전직 검사들 사이에서 불문율로 꽉 지켜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종근 변호사 박은정 후보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맡은 사건 다단계 사건이라며 코인 사건이라며 이 사건은 전관 예우 못 받는 사건 그리고 워낙에 이런 사건은 애시당초 수임료 자체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종근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윤석열 검찰에서 꽤 잘 나갔던 정치 검사들이 맡았다면 20억이 아니라 200억 정도는 받았을 거예요. 진짜로 그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검사 하나 있습니다. 전관예우 관련해가지고 박은정 후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전관예우 만약에 전관예우를 받는 게 사실이었다면 160억 원 벌었어야 라고요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막 웃었습니다. 예 맞아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코인 사건이나 다단계 업체 관련 사건으로 전관예우 까지 받아서 돈을 받았다면 수입료가 100억 넘어가요. 진짜로 농담 아니야. 지금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이 쌍방울 관련한 수임을 받았던 법무법인 얼마 정도 버는 것 같습니까? 지금 대략 확인된 것만 100억 가까이 정도의 수임료 혹은 변호사 차질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 얘기를 많이 들립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관예우였다면 수백억 대가 나왔을 거예요. 박은정 후보의 얘기가 사실은 허풍이 아닌 거죠. 실제로 홍만표 같은 경우는 얼마? 홍만표는 1년 사이에 100억 을 벌었습니다. 2013년 소득 신고된 것만 91억 실제로 신고 안 된 것까지 포함하면 100억 이 훌쩍 넘어올 거라는 얘기를 그 당시에 됐습니다. 이때가 언제다? 2013년이에요. 2013년에 한 해 소득이 100억 이었다고 이게 전관예우 받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이보다 더 많이 받겠지 당연히. 자 뿐만 아닙니다. 이분 누군지 아시죠? 박영수 특검. 박영수 특검은 얼마를 받았다? 김만배 한테 200억 을 요구 했다 그러죠. 당시 박영수 변호사가 김만배 한테 200억 을 요구 할 시점은 퇴임한지 5, 6년 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전관예우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200억 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쯤 돼야지 전관예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관예우라는 얘기 이게 한두 푼에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전관예우 쉽게 얘기를 해서 전관예우 돈 많이 번다라고 하지 실제 상황에 가면 전관예우 요새 기본 전관예우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3, 4억 은 얘기를 해요. 3, 4억 은 기본이에요. 10년 전에 1억 이었으니까 지금은 3, 4억 정도는 쉽게 넘어갑니다. 간단한 사건이 그래요. 그런데 저렇게 코인 사건이나 다당립의 사건 같다? 그거는 저거는 진짜 100억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이종근 변호사가 받은 22억 사실 다단계 사건이나 코인 사건으로서는 일반적인 수준이에요. 워낙에 다단계 사건이나 코인 사건 같은 경우는 원래 수입료가 좀 셉니다. 많이 세요. 왜? 코인 사건이나 다당계 사건 거기 연루된 사람들 돈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수입료도 센 거죠. 그만큼 변론 하는 게 쉽지도 않아요. 피해자들도 워낙에 많이 몰려오고 피해자들한테 변호사가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 하려 그래요. 저렇게 많은 돈을 주고도 변호사를 못 구하는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참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이긴 한데 만약에 전관 변호사가 했다면 100억 넘을 거예요. 그 정도는 됐을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검찰은 몰랐을까요? 혹은 한동훈은 몰랐을까요? 알죠? 너무도 잘 알고 있죠. 한동훈은 한편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제가 법무부 장관 안 하고 그냥 적당히 검사하다가 퇴직했으면 지금쯤 돈을 끌어모았을 터인데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보면 좀 아쉬울 수도 있어.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한동훈이 장관 안 하고 검사장 조금 하다가 이래저래 해서 퇴직을 했다. 퇴임을 했으면 지금쯤 만약에 변호사를 했으면 얘야말로 1년에 수백억씩 벌어들일 거야. 진짜 농담 아니고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검사들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억지를 부리면서 박은정을 물어뜯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박은정을 반드시 죽여야 될 만한 검찰로서는 박은정을 반드시 죽여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검찰 조직 전체에 박은정을 죽여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박은정을 죽여라 라는 특령이 내려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럴만한 이유가 있죠. 박은정 후보는요 누구보다도 검찰의 속사정을 잘 압니다. 특히 박은정 후보가 현직 검사 시절에 성폭행 관련 사건을 전담 했습니다. 성폭행 관련 사건과 관련 전문가 공인을 받았죠. 블랙벨트 이런 공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폭행 사건 전문 검사 인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동료 변호사나 동료 검사들로부터 여성이죠. 그들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을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검사들이 성폭행을 당한다거나 성추행을 당하는 사례가 사실 생각보다 적지 않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검사 얘기도 한 분 계시죠. 그런데 그분뿐만 아니라 지금 쉬쉬하고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검사 내부에서도 여전히 그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제법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찾아갈 만한 사람이 사실 제한적이죠. 그 제한적인 사람들 중에 박은정도 포함이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박은정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다. 속으로 떨고 있는 검사들 꽤 많지 않을까요? 자 이것은 한 가지 사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검찰이 박은정을 꼭 죽여야 하는 절대로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박은정 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검찰 카르텔 법조 카르텔 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남편인 이종근 검사장의 경우에는 검사장까지 진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른바 검찰 카르텔 과의 어느 정도 연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박은정 만큼은 그러지 않았던 거지. 박은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남편 이종근 변호사는 상당히 미안해 생각한대요. 자기만 아니었으면 나만 아니었으면 이종근은 더 진급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적어도 검찰 조직에서 찍히거나 그러진 않았을 텐데 라면서 되게 미안해 한다고 그래요. 왜냐 박은정 이란 사람은 소위 말하는 이런 검찰의 카르텔 여기로부터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상당히 좀 피해를 당했던 거죠. 그랬던 박은정이 국회의원이 된다. 검찰로서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게다가 윤석열 감찰 사건을 맡았었죠. 추미애 장관의 지시로 그리고 박권계 장관의 지시로 박은정 검사는 윤석열 감찰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징계를 직접 추진하기도 했었죠. 그 결과 어떻게 누구보다도 윤석열의 치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검사인 겁니다. 이런 박은정이 국회에 나가는 거 과연 윤석열은 두고 볼 수 있을까요? 한동훈은 참을 수 있을까요? 박은정이 국회에 의원이 됐을 경우 미래가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박은정의 국회 입성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종근 변호사의 수입료를 끌고 와가지고 그것이 전관예우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란 걸 알고 있지만 국민들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물고 뜯고 하는 겁니다. 물고 뜯고 하면 조국이 혹시 박은정을 버리지 않을까 이런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조국 혁신당 쭉쭉쭉쭉 커 나가고 있는데 박은정이 후보 한 사람 때문에 성장세가 꺾인다든지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조국이 박은정을 버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마치 이낙연이 조국을 버리듯이 조국도 박은정을 버리기를 바라는 거야.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박은정 이라는 사람이 지금 검사들의 행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종근 변호사 역시도 많이 당해봤던 것이라 어떻게 대응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맞받아치잖아요 이번에. 이종근 변호사 같은 경우에 조선일보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니네 수원대학교 주식 거래사건 아직까지 수사가 안 끝났더라 5년째 질질 끌고 있대 수원대 사건 여러분 아시죠? 이인수 총장과 조선일보 이렇게 엮여있는 그 사건 주식 횡령 배임 사건 그 사건 아니까 수사 중이랍니다. 끝이 안 났대요. 거기에 조선일보 연로가 돼 있죠. 뿐만 아닙니다. 조선일보가 걸러내려 있는 사건들 사실 되게 많습니다. 쉬쉬 말을 안 할 따름이죠. 그런 사건들 탁 건드리는 겁니다. 야 니들이 이거 건드려? 그래 니들도 한번 당해봐. 맞받아 치는 겁니다. 잘 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국 대표가 현재 박은정 후보를 잘 보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검찰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데 자칫하면 당선까지 가게 생겼네 큰일 났네 그러니 더 날뛰고 있는 거죠. 미래가 두려우니까 더 무섭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찰이 박은정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숱한 검찰 관련 의혹이 있었죠. 그런데 숱한 의혹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정말 결정적인 내부 자료가 안 나와요. 오죽했으면 제가 PD수첩에 제공한 한동훈의 목소리 이게 어마어마한 내부 정보였겠습니까. 그런데 내부 정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많죠. 조응천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런데 단 한 번도 민감한 정말 민감하고 중요한 검찰의 내부 정보에 대해서는 입도 뻥껏 안 했습니다. 김회재니 주철현이니 송기현이니 나름 검찰에서 한 자리씩 했다는 그 사람들 진짜 민감한 검찰 내부 정도에서는 입도 뻥껏 안 해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검찰 특수활동비 그 검찰 특수활동비 그 사람들은 안 받았을 것 같아? 다 받았어. 다 받았는데 그 사람들 특수활동비 얘기를 하던가요? 입도 뻥껏 안 해. 그게 결국에 우연찮게 추미애 장관에 의해서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특수활동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뉴스타파 같은 곳에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하승수 변호사 같은 분이 끈질기게 파고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가 된 거예요. 진짜 그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을 조웅천 왜 입다물고 있지? 주철현 왜 입다물고 있지? 김혜재 왜 입다물고 있지? 송기현 왜 입다물어? 네. 즉 검사 출신은 자신들 검찰 내부 정보에 대해서 민감한 얘기. 한마디로 검사들이 공멸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입도 절대로 뽑고 안 한 거예요. 이른바 검사 가르텔이죠. 그런데 박은정만큼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검찰이 무서워한다? 안 무서워한다? 당연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 어떻게든 간에 끌어내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은정을 털려고 보니까 박은정 별로 털 게 없어. 그러니까 뭐? 박은정 남편을 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전관예우 어쩌고 어쩌고 하는 거예요. 전관예우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정치검찰의 흔한 수법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코인이나 다단계 사건 같은 경우는 원래 수임액이 높아요. 그 사건을 잘 안 맡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 변사도 그 사건은 조금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안 맡으려고 해요. 특히 전관예우를 받으시는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더 안 맡으려고 그래. 왜? 그런 사건 맡아도 전관예우를 못 받는다고 불문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종근 같은 사람이 맡을 사건이 없는 거야. 어떡해. 그 사건이라도 맡아야지. 그렇게 된 거예요. 전관예우가 아니라는 거 정말 궁여지책으로 맡았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 검찰이 이걸 전관예우라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전관예우는 뭔데? 전관예우는 단지 수임료를 많이 받는다가 아니라 사실은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사건 무마해 주는 대가로 받는 겁니다. 사건 무마가 아니잖아. 벌써. 정치검찰의 흔한 수법이에요. 그런 어거지 쓰는 거. 그러니까 다단계든 코인이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건드리면 박은정을 넘어뜨릴 수 있을 거야. 여론이 나빠지면 조국도 어쩔 수 없이 박은정을 버릴 거야. 이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켜줘야죠. 박은정이 검찰에 빚을 지게 되면 박은정 역시 검찰 지금까지 우리를 배신했던 다른 검사 출신 국회의원 도가 똑같아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시민들한테 빚을 지면 분명히 시민들한테 보답을 할 거예요. 그죠?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롱